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리뽀서 3장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오.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마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가 빌리뽀서 2장을 살펴보았는데요. 빌리뽀서 2장에는 교회가 당면한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고 분열하는 일이 빌리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사도가 권면하기를 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소원대로 행하라 라고 권면을 하였지요. 오늘 빌리뽀서 3장에 넘어와서는 교회가 당면한 또 하나의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 안에 악한 일꾼들이 활동하고 있는 일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1절, 2절에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사도바울이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아주 매우 강한 어조로 경고를 하고 있는데 개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개들을 삼가라. 또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여기 행악하는 자들이라 할 때 이 행악하는 자들을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자면 악한 일꾼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일꾼들을 경계하고 그리고 악한 일꾼들을 멀리하라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구일까요? 악한 일꾼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분명히 그들은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 특별히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일 그리고 또 사역자 같은 직함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들을 이라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더욱더 구체적으로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는데 그들은 자신들을 할레파라 소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레파라 여기 3절에 바울은 우리가 곧 할레파라 라고 지금 상대방을 향하여 맞받아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할레파가 아니고 우리가 곧 할레파라 이 말은 지금 그 악한 일꾼들이 자신을 나는 할레 받은 자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반증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할레파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세운 빌립보 교회에 나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얼마나 준비되고 검증된 사역자인지를 교인들에게 의도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기본이고 정통 유대인입니다. 곧 할레를 받은 자들이고 그리고 율법에 대하여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을 소개한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성도들에게 구약의 율법을 보이면서 여기 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은 건 맞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할레를 받으라고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함께 할레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일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빌리뽀 교회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 몰래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활동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거짓 교사들이 지금 오늘 본문으로 하면 악한 일꾼들이라고 표현이 되어서 빌리뽀 교회 안에도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할레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을 아무래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르침은 성도들에게 매우 효과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이 복음은 본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한 번도 그런 사랑은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반대로 잘하면 상 주시고 못하면 벌받고 열심히 하면 더 얻고 아니면은 못 누리는 이런 분명한 율법이 선포되었을 때 그들은 훨씬 더 그게 익숙한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 할레파들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빌리뽀 교회의 분위기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전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3장에 강한 어조로 할레파들에 대하여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18절에 가보면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라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악한 일꾼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율법으로 성도들을 올가메고 그리고 성도들을 예수님의 사람들이 아닌 율법의 종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들의 종으로 삼으려는 십자가의 원수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19절에 보면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하여 지금 그들은 사역하고 있다는 겁니다. 악한 일꾼들은 성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보다는 결국에는 나는 한례받은 자요 정통 유대인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와 요한과 교제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 악한 일꾼들 자신의 종으로 결국에는 성도들을 만드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는 악한 일꾼들 한례파 그들은 결국에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다시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 사람을 정제하고 판단하고 층을 나누는 종교인으로 전락시켜버리려고 하는 자들인거지요. 여러분 이 율법주의는 두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번째는 성도가 누리는 기쁨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예요. 즉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성도로 세워진 데에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었어요. 십자가의 원수가 우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또 사랑하세요. 만앙의 왕이신 주님이 내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다 하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기쁨과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기쁘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이게 구원받은 자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율법주의가 들어와 자리를 잡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집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셨어요. 이게 감격이 돼서 우리는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신앙생활도 했던 겁니다. 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이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잘해야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은 회초리 들고 쫓아오시는 무서운 하나님처럼 여겨지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율법주의로 신앙생활하면 그 특징이 늘 드려온 겁니다.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노력과 열심, 상과 벌 이것이 율법주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은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너희에게 같은 말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게 빌리뽀서 1장, 2장, 3장 나중에 다음 주 월요일에 4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너희에게 같은 말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것일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이 당부는요. 그저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쁘게 사세요. 웃으면 복이 오와요. 아무래도 기쁘고 감사하게 사는 건 좋은 거잖아요.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율법주의를 버리고 다시 처음 받은 복음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으니 우리를 만앙의 왕이신 하나님이 찬여삼아 주셨으니 오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아침에 빌리뽀서 3장을 통하여 우리도 동일하게 성령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사세요. 주 안에서 감사하며 사세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에 참 어려운 시기를 다 통과하고 계시죠.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나라민족으로 얼마나 어려운 시기입니까? 그런데 이런 시기에 이 아침에 주 안에서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그게 되는 일인가? 뭐 기뻐할 일이 있어야 감사할 일이 있어야 그렇게 살지요.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번 우리가 바울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다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할까요? 나는 감옥에서도 기뻐하잖아요. 나는 감옥에서도 감사하잖아요. 왜 기뻐할 것이 없다고 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왜 감사할 것이 없다고 말하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대살로니카 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아니고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복된 선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돌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내 의를 쌓아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 너 을었구나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니까 너 을었구나 이렇게 말씀을 아는 거 보니까 너 을었구나 이렇게 인정해주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은 우리의 은은 그런 의가 아니라고 하셔요. 우리의 의는 19절에 보면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붙어난 의라 이게 우리가 누리고 그리고 지금 얻은 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로 인정해주고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며 그리고 지금도 나를 돌보세요.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될 또 결단해야 될 것 오늘도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오늘 감사할 것 투성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율법주의의 두 번째 특징은요 엉뚱한 것을 자랑하고 엉뚱한 것을 싸우며 산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몰래 들어온 악한 일꾼들을 보세요.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자격을 계속 늘어놓고 자랑했습니다. 나는 정통 유대인입니다. 나면서부터 한례받은 자들입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로부터 배운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얻은 자격 이룬 업적이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증명하는 것이니까요. 어느 정도 자격증이 있는지 어느 정도 훈련을 받았는지 그것이 나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자신들을 소개하기를 이미 이룬 자야 얻은 자입니다. 그리고 자분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야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니까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오히려 반대로 맞받아 칩니다. 5절에서 6절에 너희들이 할레를 할레를 받고 그리고 정통 유대인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하느냐 그러면 나도 나를 좀 소개해 봅시다. 그러면서 5절에서 6절에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나면서부터 할레를 받은 자 율법에 대하여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까지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그렇게 열심을 낸 자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7절에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나는 해로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반전이 섞인 고백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만 바울은 지금 할래자들을 향하여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그동안 쌓고 내가 그동안 얻었던 자격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자랑하겠노라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 14절에 나는 이미 얻은 자 이미 받은 자 누린 자 이렇게 나를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나는 내 앞에 있는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 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서 14절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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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얻었다 함 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 함 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 께 잡힘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 노라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표떼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 그러니 여기 율법주의자들과 바울의 고백의 차이를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율법주의의 특징은요 엉뚱한 것을 자랑하고 엉뚱한 것을 목표로 삼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훈련을 받았는가 나는 얼마나 지금 성공했는가 얼마나 자격을 갖췄는가 그게 자랑할 거리예요. 그런데 바울은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자랑하고 그리고 나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시며 그리고 나는 여전히 잡힘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자이니라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의 자랑이 되며 우리의 만족이요 기쁨이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전혀 엉뚱한 것을 자랑하며 드러내는 것을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의 방향을 다시 조정해야 하겠습니다. 진짜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진짜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붙잡은 사람이 성도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명절 전도를 거의 2년 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온 성도들한테 광고하여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면 길거리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괜히 무례하게 비춰질까봐 우리 전도팀에 있는 우리 팀장님들 몇 분을 중심으로 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참 인상 깊은 것이 팀장님들이 자녀들을 다 데리고 오셨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도 와있고 또 어린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까지 와서 전도지를 들고 그리고 명절에 내려가는 귀성객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처음에 그렇게 두렵더라고요. 이 코로나 상황에 혹시나 이렇게 전도지 들고 갔을 때 사람들이 불쾌하게 여기고 화를 내지 않을까 처음에는 그게 두렵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운전해서 그 야탑역에 있는 버스터미널로 가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기쁨과 감사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믿음을 부어주시기를 오늘 그들에게 가장 귀한 걸 전하러 가는 거예요. 잘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부유한 자든 가난한 자든 가장 중요하고 귀한 것을 전하러 가는 거야. 이 믿음을 부어주시더라고요. 한 스물다섯 여분이 길거리에서 찬양하고 아이들과 함께 전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쁨이 부어져요. 그리고 마음의 탐대함과 확신이 부어지는 겁니다. 오늘 누구를 만나던 그 사람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 크리스도야. 그분이 진짜 들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부어져서 그날 얼마나 즐겁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는지 그리고 또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반겨주시더라고요. 요즘에 길거리가다가 누가 기쁨으로 와서 인사라도 하겠어요. 물론 마스크를 썼지만 좋은 명절 되세요. 풍성한 명절 되세요.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제 마음에 맞아 가장 귀한 것은 예수 크리스도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 크리스도 그분이 가장 귀한 보석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정하고 그리고 방향을 바로 교정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한 번은 청년 집회 때 아프리카 오지에서 은퇴하신 후에 성교지로 차를 몰고 가시다가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아 차가 내리막길 절벽에 떨어져서 순교하신 두 여성 성교사님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들은 은퇴 후에 자신들의 간호사라고 하는 직업으로 안정되게 은퇴 이후로도 살 수가 있었는데 아프리카 오지를 찾아가서 성교하다가 결국에는 누구도 모르게 그렇게 비명 행사 하셨던 거죠. 그러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청년들한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비극입니까? 이게 비극입니까? 그러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아니에요. 진짜 비극이 무엇인지를 알려드릴게요. 그러면서 자기가 읽고 있었던 리더 다이제스트에 나와있는 한 은퇴한 성공한 사업가의 글을 읽어주었습니다. 은퇴한 그 사업가는 플로리다 해변에 아름다운 집을 짓고 그리고 낮에는 백사장에 나가서 조개를 수집하는 그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예쁜 조개가 너무 많고 신기한 모양의 조개가 너무 많고 그리고 그렇게 조개를 수집해서 자신의 거실에다가 아름답게 진열해 놓는 그 은퇴한 이야기를 리더스 다이제스트 잡지에다가 실어놓은 그것을 읽으면서 보세요. 진짜 비극이 무엇인지를 보세요. 이게 바로 비극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보세요. 제 조개수집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진짜 비극입니다. 라고 그렇게 청년들한테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진짜 알아야 되겠습니다. 진짜 비극이 무엇입니까? 엉뚱한 거 싸우면서 나 이번에 좋은 집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갔어 엉뚱한 것을 자랑하는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비극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비극이 아니고 복은 무엇인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며 그분께 잡힘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그 삶 그것이 진짜 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하며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끝으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씀을 우리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 안에서 기뻐하며 제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하나면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 결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요즘에 참 어려운 시기를 개인으로나 가정으로나 나라와 민족으로나 통과하고 있는 이때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구원하셨으며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음을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만으로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하나면 오늘 내가 오늘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하루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옥에 있는 바울이 내가 기뻐할 수 있는데 내가 감사할 수 있는데 왜 기뻐할 것이 없다고 하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온하루를 올려드린 온하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몰래 들어온 율법주의 아버지 하나님 그 옷을 경계하여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아버지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과 또 아버지 하나님 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의롭다 여김을 받기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아버지 상과 벌로 익숙해진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 안에서 의롭다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를 받으시니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으로 말 미야마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 복음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온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인도 하여 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이 내가 그동안 나도 알게 모르게 헛된 것을 자랑하고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 이게 정말 비극이구나 라고 싶을 정도로 엉뚱한 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는가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드러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은 과감히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잡으면 그게 나에겐 가장 귀한 것이고 그리고 오늘도 그 주님께 붙잡힘 받은 그것을 위하여 달려가 너라고 고백했던 파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만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만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고 개인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 하겠습니다. 거루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헛된 것 쫓고 살고 헛된 것 자랑하며 살았던 것이 무엇인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왈금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파울의 고백 아버지 하나님 진정은 붙잡아야 될 것 가치 있는 것 귀한 것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우리는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보아가 있으시면 바로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붙잡히고 붙잡힘 받은 것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고백했던 그 파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엉뚱하게 쌓고 자랑하고 있었던 것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으세요.